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 사회는 넉넉치 않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을 찾아서 떠나라고요 강릉 아주 좋네요 강릉 민심이 진짜 좋다 사람들이 다 착하고 커피 맛 진짜 좋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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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약 150만명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 보이는게 베네치아 그리소 판토리니 독도 독도 강릉은 저와는 안맞네요 어디 저기 문 열리는 문이 있을 것만 같은데 다행히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바다와도 같다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다 왔다갔다 거린다 따라오세요 오늘 바다 자연에게 배웁니다 지구는 정말 크죠 여러분이 드넓은 바다를 보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처럼 넓구나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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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안녕!